쭈말 부부의 장단점이 여기서 다 부각되네 자 키르네이카로 왔답니다 키르네이카라면서 자 수도교에서 내리죠 아니요 아직 로마 안갔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방금 그 주말부부 이혼했습니다 지금 퇴근했다고요? 왜? 아니요 카이사르 안 죽었어요 아 위장이온 위장이온 그럼 위장이온이란 말이 낫겠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10세기 저기있단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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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둘 다 원숭이잖아. 근데 뭐 사람 같고 아닌 그런 게 있어. 그냥 둘 다 원숭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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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요. 제자들은 다aden을 수 없는 도저 시계를원으로 변해둬지만, 모든 걸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다른 옷을 입었을 때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such 고생을 어디에 의왔던다. 잘 사랑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그 눈을 내라고 생각했 Dann, 내가 안 보여주지 못했다. 다른 사람을 가고 싶다, 다른 사람의 잘 익은 것과 dela, 자연적을 내게 하는 것과DS, 여러분, 여러분'의 그녀를 위치며, 모두가 두려워하고 past Shawn은 안고 싶었다. 깜잇 안뇨 플라비오는 내 딸을 가지고 왔어요 내 딸을 가지고 왔어요 빨리 하긴 했지 플라비오는 계속? 내가 이녀인간이니까 그런거에요 손으로 יה아 이 해외의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그 중에서 흘러가서 지어 한번 해봐요 지어 어려울꺼야 지레나 로맨의 지구조사 플라비어 여기 찾아뵈 이 Bone 구멍 그 지레나 아멘 이케가 봤습니다 자, 죄값 키레네로 갑니다, 키레네 고유병종 없어질텐데, 없어지는게 정상이에요 요즘에 원피스 보지 마세요, 원피스 이상하면 좀 좀 문제가 있지, 얘들 불장난말고 죄값 공격 공격 요새 이상하지 줄거리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작화같은것도 잘 모르겠고 전개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스스로 스토리를 너무 많이 꼬고 있죠 그니까 제 말하는 지옥 악 이 금방 제 감폭이 집안에 제 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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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브라!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지 않을까? 원숭이잖아 자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다 죽여버립시다 저런 짓을 준비한다고 말할까? 잘 좋아합니다 붕관 sekali 진멍은 지하 너의 짓을 만들 god 잘 모르는 구현입니다 부담이잖아요 랄브라! 과거 Argentina 서로가ển다 통합하자마자 제거지 공개 이스라엘 로마에게 정복당한 뒤 이집트는... 대략 한... 몇 년까지지? 아무튼 엄청 오래 평화롭게 살았잖아 선수 무슨 일이죠? 선수 의 스포츠 에는 스포츠 다른 여자란 상대를 그들은 에서 그럼 이제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서는 말이죠 전진하는 사람을 거부하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까 심온ides가 안고 나오고 우리의 공원은 사랑에 도와주 오랫동안을 도와주 ¿왜리 구호에 그 사이트? 훌륭한 것 같다 아멘에 사는 다른 magistrados 그는 우리의 연구를 가르치고 저쪽은 플라비우스가 먼저임 그니까 이슬람한테 먹힐 때까지 되게 평화롭게 유지됐지 저 말하고 좀 다르지 그래서 정말 위대한 분들 자 카라폴리스로 다시 갑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로마인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레벨 맞춰오신 분들은 좀 어려울거에요 이거 끝나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나 끝냅시다 스타띠! 몰아! 토탈 해도 괜찮고 일단 지금 별생각이 없다 저쪽으로 가르치는 거고 좀 더 잘 안전하게 저쪽으로 가르치는 거고 저쪽으로 가르치는 거고 저쪽으로 가르치는 거고 저쪽으로 가르치는 거고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되더라? 공격이요 공격 그렇지 이 안으로 어떻게 되갔더라? 길이 있었었는데 창문이었나요? 창문이 없습니다 저기 있네요 여기 왔었습니다 창문이었네 창문이었네 어떻게 되갔던지 모르겠습니까? 한 번에 왔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이가 엔진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문이었더니 확인되겠습니다 나를 확신하고 손을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알아서 기다리려고 이렇게 정국이 맞네 이렇게 원래 그 철 못 뜬 애들은 자기 역사를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 힌트 뭐야 이거 어쩌라고 이걸 쓴 외힘 글자 이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진해드려야 처벌하게 하여 근데 이 식당에 너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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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짜증나네 아 되게 짜증나 아 너무 잘해 저리에 있고요 비슷했지? 엉덩이에 이 시발 화살 아우 속이 전하네 아니요 잠시만요 제발 정신이 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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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个 1000弟에게서는 그들의 한 명이 더 큰 그저 지도! ¡COBARDE! ¡MÁTAME! ¡COBARDE! ¡NO PERDAS EL TIEMPO! NO PUEDO! NO PUEDO! NO PUEDO! NOO PUEDO! Tranquilo, Papo. 아멘 아니요 하하하 내가 계속 지워지게 아니요 내가 너의 한층이 기다려야 합니다 세균 세균도 넣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랍니다 알렉산드리아 양파 지금 거기 있어요 본체 위에 누워있어 그거 따뜻하다고 뭐 어딘데 요즘? 요즘 잘 안했지? 잘 안했었지? 중심위는 끝까지 희생만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중심위 바이렉산드리아 아멘 아 . 에 threads 아니 . . 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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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피스의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시오스 배신자 역사를 비틀려 그러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언젠간 소서행장이 조선을 구하려는 영웅으로 나올지도 모르죠. 이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 네. 이 멍멍은 항상 숨어있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는 혹시 뭐 있나 싶어서 네, 치아하고 있네, 뭐. 아야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네요. 마지막으로 주말 부부가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 원래 몰락은 선빵이 일상같은거야. 외놈2의 AI가 좀 족같잖아. 이해해줘야돼. 어쩔 수 없다. 어딨어요? 왜 저인데, 도대체. 에이아이는 왕당 좌막파, 노막파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무조건 그 인간을 조지는걸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몰락이 괴로운거야. 바로 옆에 있던 새끼가 배신을 때린다니까. 게임하다보면 고맙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고맙습니다. 그게 몰락이라니까. 그게 몰락겠지, 병신들. 외놈2가 전반적으로 잘 맞는 게임이긴 한데 그런 인공지능 문제가 너무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이도, 난이도 조져달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무슨 난이도야. 그냥 지랄병이지. 아무튼 외놈2 해보신 분들 아실겁니다. 자, 주말 부부 끝냅니다. 사실 몰락에 의하기가 병신이라니까요. 제가 괜히 병신 병신 그러겠어요. 엘집도 깔고 그레시아 주는데 그리고 그레시아도 만들어 그레시아도 절단하여 그들은 아름다운 사나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서 아무도 모르겠지 말아야. 프리엄, 메탈리콘, implacables. 잘 어울린다. 아무것도 모르겠지 말아야. 아무것도 모르겠지 말아야. 네. 우리의 옥수수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정상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정상인이었는데 이혼하면서 빡 돌아서 지금 사춘기로 역행했네요 퇴행했네 그런 시스템 만들면 AI만 유리해질걸요 AI들은 그런 보너스에 제약 안 받을 거 아니야 점마저 왜 이렇게 늙었지? 우리는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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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시스템이요 가상 섹스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겠죠 그쵸 그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애를 낳는 과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임 네 너희들끼리 잊지 않으니? 너희들끼리 잊지 않으니? Sofía Rikin te prometió muchas cosas 그만! 너희들끼리 얘기하자 claro podremos hablar de muchas cosas de camino a Alejandría no me iré a ningún lado contigo vale veamos tus opciones puedes seguirme o quedarte y hacer el baile de la muerte una y otra vez hasta que te equivoques con un error les bastará no puedes volver a tu vida Leila no lo pretendía pero podrás participar en el proyecto ánimos en nuestra versión con nosotros siempre podrás hacer las cosas a tu modo vale de acuerdo pero no estoy en tu bando me vale D siempre Rakanéa con la comid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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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ejor manera de evitar este payas no quedan analgésicos s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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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상 끊죠?